대한민국 배구 국가대표 선수 김연경이 2020 도쿄올림픽을 마무리한 소감을 전했습니다. 10일 김연경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올림픽 모든 일정이 다 끝나버렸다. 올림픽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순간들이 필름처럼 머릿속에 떠올라지면서 내가 얼마만큼 이 대회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됐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. 이어 스포츠는 결과로 보답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준비를 하면서 결과도 결과지만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라며 그만큼 난 모든 걸 쏟아냈고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 이상은 할 수 없었을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. 마지막으로 올림픽 기간 동안 우리 여자 배구가 참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다라며 모두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을 많은 분들한테 보여주기를 바라고 응원해본다라고 덧붙였습니다. 한편 김연경이 소속된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은 2020 도쿄올림픽에서 4강 진출의 쾌거를 이뤘습니다.